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피니시모트 천안점인데요. 저희 친정이랑 시댁 들리고 다시 천안점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. 지금 다시 영상 찍으려고 이제 저희 실제 가는 거리나 이런 연비를 보면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영상 겸 올리려고 합니다.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. 트립 50은 이게 평균 연비 나오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, 트립 A, 트립 B 다 초기화했고요. 주행 가는 거리는 1012km. 제 차는 참고로 코란드 스포츠 2.2고요. 주행 가는 거리가 이만큼 됐다고 지금 표시되는 거고요. 이거는 평균 연비. 도착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썩고 얼마나 늘어났고 또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, 평균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 제품을 달고 차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참고로 저희 거는 시내 주행했을 때 7에서 8 잘 나올 때가 그렇게 나왔고요. 고속주행해도 거의 11km 때가 잘 나왔을 때가 11km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저희 거 달고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나아지는지 테스트 겸 고객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 차는 지금 예열 플러그가 안 좋아서 연비가 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 137.7km 이렇게 주행할 거고요. 지금 시각은 1시 47분인데요. 이제 도착한 2시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랑 이런 부분 다 이제 정확하게 지켜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따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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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